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순간 성실성에서 일단 아이들 평가할 때 별로 좋게 평가 안 해요. 방관에도 학폭으로 같이 걸려들어 가나요? 근데 이거 제쳐두고 난 무조건 활동만 한다. 절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못 갑니다. 대표님 중학생이 되는 우리 꼬마들 사실은 실전이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한 실전인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혹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항목들? 엄청 많죠. 있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것 중에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각결석입니다. 병원 갔다가 증빙해서 그냥 제출하면 인정결석으로 되는 거니까 질병결석인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조금만 아파도 그냥 엄마 나를 그냥 병원 갔다가 학교 안 갈래. 만약에 또 지각을 했는데 미인정 지각이에요. 미리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순간 성실성에서 일단 아이들 평가할 때 별로 좋게 평가 안 해요. 그러면 하루 미인정 결석을 하게 되면 많은 특목자 사고에서도 감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0.1 이런 데서도 막 당락이 결정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목자 사고가 모두 A 다 만점에 통과되는 특목자 사고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0.1점이 감점, 결석 하루에서 0.1점이 감점이 된다 하더라도 아예 1단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 지각 이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습관이 되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절대 지각 결석하지 마라. 이게 이 얘기입니다. 짜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장난이라도 아이들 상처 주지 마라. 어? 아이들이요? 학폭입니다. 아. 정말 상대는 상대 친구는 정말 듣기 싫은데 별명 막 해요. 자기는 너무 재밌다고. 네. 그리고 한 두 명, 세 명이서 집단으로 그냥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상처가 됐어요. 그럼 바로 학폭 신고를 하거든요. 요즘 그게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 직장에서 잘린 사람도 있어요. 아. 네. 실제로. 만약에 누가 장난으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막 놀리고 있다. 그럼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또? 네. 말리고 빨리 담임생님이나 좀 말려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학폭이 멈춰지는 거지 방관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방관에도 학폭으로 같이 걸려들어가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냥 같이 구경했다. 응. 그러면 목격자. 아. 아니면 오해로 선생님이 얘도 같이 있었어요. 하게 되면 같이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꼭 선생님한테 알려야 된다.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바로 교무실 달려가야 되나요? 그렇죠. 남녀공학이면 지나가는 이렇게 남자의 힐끗 한번 쳐다보면 네. 괜히 자기 보고 얘기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고. 네. 그것도 주의해야겠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걸 만약에 그렇게 느껴버리면 네.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학폭으로 만약에 기록이 되면 이게 또 고등학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문제가 되겠죠? 입학하고 나서도 이게 입학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와. 그렇구나. 네. 실제로 속대말로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거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얘기해 줘야겠어. 물론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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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도 누누이. 그래서 제가 특히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늘 걱정이 됩니다. 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만약에 진로를 어떤 진로 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진로를 위해서 엄청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거는 내가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를 알고 네. 그거부터 먼저 우선시 해야 된다. 내가 뭐 의대를 가겠다, 의사가 되겠다. 네. 그러면 의사 관련된 활동만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요? 네. 인터뷰도 하고. 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기본이 성적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진로 관련된 학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걸 더 깊이 있게 가보면 예를 들면 내가 경영학자가 되겠다. 경영학과를 전공하려면 수학이랑 영어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쳐두고 난 무조건 활동만 한다. 네. 절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좋은 진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위해서 중학교 때는 활동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공부를 심해라. 네. 주요 과목 특허죠. 네. 네. 또 있습니까? 네. 이제 네 번째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상담할 때 얘기를 해요. 혹시 뭐 반장 해봤니? 아니요. 왜 안 했니? 반장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부끄러워요. 네.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정도는 경험 한번 해보자. 이유가 뭐냐면 그 무리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을 때랑 네. 뭔가 이제 내가 리더로서 생각하는 게 뭔가 좀 준비하는 게 좀 다른 거잖아요. 바라보는 것도.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의견 조율이 안 될 때 구성원으로서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잘 되겠지. 근데 리더가 되게 되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네.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면 나중에 또 그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싫다고 그냥 거부하기보다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싫은 것도 경험을 해보는 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시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중학교 올라가면 성취도잖아요. 네. 일단 성취도 A, B, C, D, E에서 A를 받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한데 네. 네. 특히 이제 메이저 전사고 같은 경우는 올 A여지 1단계 통과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 그러면 A만 맞으면 되겠네? 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A면 보통 90점부터 A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90점 목표를 했다가 89점으로 B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살짝 잘못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A만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원점수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원점수를 높여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90점으로 A를 받은 학생이랑 100점으로 A를 받은 학생이 세특의 기록이 달라져요. 오. 그러니까 90점으로 A를 받은 학생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함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네. 100점으로 A를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우 탁월함. 그죠. 그럼 목표를 A로 잡는 게 아니라 원점수 100점을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오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좀 좋아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저는 한억을 준비하니까 세특을 잘 써주십시오. 이러면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세특은 선생님이 적어주시는데 적어주는 건데 건방지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선생님하고 관계를 잘 친하게. 그렇죠. 하면서 선생님 제가 한억으로 준비하는데 독서는 뭐를 읽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반장 여학생인데 반장으로서 역할을 되게 잘했는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화장도 문제입니다. 생기부의 가장 마지막 항목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특이거든요. 여기에 반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나. 매번 화장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며 학교의 규칙 준수를 잘 하지 않는 학생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고 같은 데는 못 가겠네요. 그렇죠. 어렵죠. 이 아이는 그러면 하나고 와서도 똑같이 이러겠구나. 사실 말이 잘 안 됐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네.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잘 지켜도 중학교 생활 잘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